좋아, 나쁘지 않아 아, 아니구나 레벨은 왜 이렇게 높아? 아, 레벨이 높구나 능욕당하겠는데? 능욕당하겠는데? 네, 생존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 다 사람이에요 생존자 4명 그리고 살인마 1명 저요? 십... 몇 랭이었지? 아까? 몇 랭이었지? 신경을 안써서 랭크를 17랭이었나? 잘해서 17랭은 아니고 하다보니 사생피님 어서오세요 공포게임만 하시죠? 예, 지금은 공포게임만 하고 있어요 갑니다 능욕당하러 갑니다 능욕당하러 가자 능욕당하러 가자 능욕당하러 가자 ジェク이 용포게임만 하러 가자 우리 십.. 왜 왜 이리 가? 왜 이리 가? 뭐한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왜그래? 넌 뭐야? 얘는 다른 애인데? 쟨는 뭐야? 아 웃겨 애들 뭐하는거야 지금 애들 왜그래 어 뭐야 얘 그냥 포기해버리네 어 애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 고맙다 애들아 아 웃겨 김풍은 무슨 죄야 아까 걔 때문에 제이크팍 때문에 김풍만 죽었어 아 웃겨 근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그는 좋은 김풍이었습니다 그는 착했습니다 제이크팍 너 때문에 김풍이 죽었잖아 응 어디간거야 제이크팍 흐흐흐 갑자기 또 사라졌어 아아 여기는 이 옥수수밭이 높아가지고 금방 놓쳐요 제대로 안보면 한눈 잠깐 팔면 놓쳐요 zo 여기서 뭐하는거야 어 스쩍 см 팬들에게 주워주기 이렇게 뛰어야겠다 렛고 있을걸 아 귀여워 애들 왜이렇게 귀여운거야 으이샤 으이 이놈의 씨끼 어? 왜 거기서 등을 끌고 있고 어? 그러고 있는거야 어? 그럼 내 못볼줄 알아둘까? 아이고 귀여워라 아 여기 시끄럽네 여기 동네가 시끄러워 여기 잘못 왔어 너무 즐거워 하신다 재밌잖아 웃기잖아요 여기 벽 보고 있는데 야 구하러 안오냐 친구들? 구하러 와야 재밌는데 저깄다 제이크 박 있다 저기 구하러 와야 재밌거든요 구하러 와야 재밌거든요 안 죽여도 돼 여기 한 바퀴 싹 돌아보고 룰룰루 룰루 룰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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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 룰룰루 내가 이렇게 돌았는데도 안구해주는거야? 어? 여기 어디있었다 저기있다! 하하! 제이크파악! 아유 제이크파악! 타임 투 다이! 죽을 시간이야! 제이크파악! 깜놀했지? 에이! 어? 어디갔어 갑자기? 저기있다 어디잇니 제이크빵 어휴 귀족님 감사합니다 어디 숨었니 아우 팬가입 고맙습니다 둘다 지금 쩀렉거리고 있단 말이지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잇니 제이크빵 지금 둘다 제이크빵 어 한명 수리했다 수리를 한다 한명 치료했어 제이크빵 저도 언젠간 팬가입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딨니 제이크빵 기계입니까 치료했다고 어 수리했어 아니 수리했어 치료했어 또 둘다 치료했어 오이 제이크빵 둘이서 나를 능욕 능욕하는데 저도 좀 고쳐줘요 비리비리 수리해준다 내가 수리해준다 비리비리비 여기 아 요번 그래도 추격 괜찮았죠 올라가는거 쫓아가는 척 하면서 어딨어 왜 다 안보여 느낌이 있었음 아유 고맙습니다 섭림 목소리 라비라비 고맙습니다 근데 왜 안보이냐고 이것들 어디서 뭐하는거야 지금 어디 숨어있는거 같은데 지하실 어 저기 있었어 아 아 아 어딨지 어딨지 숨었어 또 아 여기 근처 어디 있는거 같은데 오오 안 돼 안 돼 세 명은 죽일거야 한 명 더 죽일거라고 한 명만 더 이리 오겠니 한 명만 더 와주겠니 한 명만 더 와주겠니 아 근데 뭐 이정도면 오늘 선방했죠 그래도 저 나쁘지 않았죠 네 그 흔적 안남는거 알고 있습니다 어이 뭐야 어디갔어 애들 여깄다 가 이 새끼야 가 너 가 한 명 갔구요 한 명 남았는데 아 도망가겠지 시작은 창돼있으나 끝이 미미했습니다 치 흐흐흐흐흐 흐흐흐 갔다 다가갔다 아이 뭐 이정도면 잘했지 능력살인마치고는 초반에는 프로게이머인줄 하 아까 놓친게 아깝네 아아 스읍 놓친게 아까워요 놓친게 능력을 보여주세요 내가 남을 능력하는게 아니라 내가 능력을 당하는겁니다 아 만점을 못 넘었어